안녕하세요. 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테마시아 오빈입니다. 방송인 함수원의 거짓말이 프로그램 종료라는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 진아와 출연 중인 TV조선 아내의 맛에서 재력을 조작했던 함수원은 시청자에게 딱 걸리고 말았죠. 문제는 함수원은 물론 아내의 맛 제작진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조작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은 반쪽짜리 사과를 내놨다는 점입니다. 4월 9일 아내의 맛 제작진은 최근 불가진 함수원의 조작 논란과 관련해 과장된 연출이 있었다면서 프로그램 시즌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아내의 맛에 등장했던 함수원 시댁의 중국 하얼빈 별장이 에어비앤비에 소개된 숙소였고 함수원 부부의 중국 광저우 신혼집 역시 단기 렌트 사이트에 매물이 올라온 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내부 인테리어까지 동일했고 방송 시점보다 먼저 해당 집이 등록되면서 조작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에 함수원의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만낫동생의 목소리가 이정의 방송국과는 다르다며 함수원이 만낫동생인 척 연기하는 게 아니냐는 수록까지 더해졌습니다. 방송 조작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수원과 아내에만 제작진은 모두 입을 닫았습니다. 함수원이 프로그램을 하차하는 것으로 조작 의혹을 덮으려 했죠.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함수원이 아내의 맛에서 아파트보다 좋다며 실무의 도움을 받아 매입했다는 빌라는 이미 방송 3년 전에 함수원 이름으로 거르되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중국 부호의 아들이 아닌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다. 중국 술집에서 노래하는 걸 봤다 등 남편 진아의 과거도 의심을 받았죠. 여기에 재벌 2세라던 함수원의 전 남자친구가 사실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이전의 과거까지 파헤쳐질 위기에 처하자 함수원과 아내의 맛은 모두 조작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모든 출연진과 촬영 전 인터뷰를 했으며 그 인터뷰의 근거에서 에피소드를 정리한 후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면서 출연자의 재산이나 기타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제작진이 사실 여부를 100% 확인하기에는 여러 관계가 있다며 모든 책임을 함수원 탓으로 돌리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아내의 맛 제작진은 일부 에피소드에 가장된 연술이 있었다고 짧게만 해명했습니다. 이어 방송 프로그램의 가장 큰 덕목인 신뢰를 훼손한 점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즌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함수원도 방송국도 왜 조작을 했고 어떻게 조작방송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작방송을 해놓고도 사과문 하나로 끝내려는 TV조선가 함수원 조작방송은 시청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죠. 조작에 동참해놓고 함수원 탓으로 돌리며 시즌을 종료한 뒤 논란이 일칠 때쯤 다시 시즌2로 돌아오려는 TV조선이나 거짓말을 해놓고 인스타 라이브나 하며 모르세로 일관하던 함수원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합니다. 거짓말을 했으면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이 우선이죠. 제작진과 함수원 모두 기본이 안된 것 같네요. 특히나 함수원은 오늘 마음이 많이 아픈 날이라며 라이브 방송 휴무를 알렸습니다. 대중은 함수원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비난합니다. 속인 건 본인이면서 속은 대중의 분노를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기 때문인데요. 함수원은 정말 죄송하긴 할까요? 그녀는 자숙이라는 표현을 모르는 걸까요? 자숙할 마음이 아예 없는 걸까요? 함수원은 마음이 아파서 쉬겠다가 아니라 죄송해서 쉬겠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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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